그 다음에 가는게 이렇게 갈거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이쪽을 두번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께요. 자 우리 다 기 다 기 다 이렇게 치고 한번 다 치고 다 다 되겠네요. 이어 다 다 다我跟你 그때 저처럼 보이지 마시고 다 후 Benedict 여기도 요걸 연습하는거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요렇게 갈건데 요기에 요렇게 가게 될거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4번씩인데 제가 개수를 딴생각 하느라고 까먹었습니다 한번 더 4번씩 하고 뒤에는 요거는 요거는 갱가리가 신호 줄 때까지 입니다 당따 당구라 당따 당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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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당 하고 신호를 줄 때까지 치시면 되고요 당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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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1 2 3 4 1 2 3 4 5 5 4 5 5 4 5 5 어렵기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시고요. 시작할때가 이렇게 할거에요. 원래 나중에 잘하게 되면 조금 연결을 할건데 지금 우리가 딱딱딱딱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우리 하는 이거 칠을때도 넣어주는거에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개수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요 연습을 처음에 요렇게 하시고 요게 잘되면 따드라 따를라를 펼쳐주시는거에요. 이렇게 되는거죠. 어려우면 아직까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다 치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